새로운 과정 하나 리눅스 과정입니다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옵션 블로거가 하나 있는데 10 best the Linux books to read in 2019 2019에 읽을 만한 가장 최고의 리눅스 지금 2021년 이잖아요 근데 왜 2년 전에 읽을 하느냐는 건데 왜냐니까 리눅스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책을 10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포 비기너즈부터 쭉 해서 10권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저와 같이 진행을 할 거에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걸 다진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3권 정도를 제가 담당할 것이고 나머지는 리눅스만 평생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머지 강의들을 맡아서 진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녹화 기간은 1년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은 이렇게 10년으로 나누어 뒀습니다 초고 3년서부터 대학 4년차까지 난이도별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도록 구성을 했는데 녹화는 지금부터 해서 지금 2021년 5월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5월 이맘때까지 녹화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리눅스를 공부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리눅스는 우리 개발자의 시작이자 끝이죠 그죠? 시작은 운용체제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고 그리고 끝은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개발자들과 평생을 함께 가야 될 동지들인데 체계적으로 리눅스를 공부하거나 가르쳐주는 커리큘럼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수준까지 단계별로 가르쳐주는 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에 정리를 한 번을 제가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시각 세계적으로Subsid có신적 Nelson은 내일의 경 advisor 그 어떤 기회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에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